안녕하세요 대치저금통입니다 대치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꿀꿀꿀꿀꿀꿀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번조버니 뭐야 이거 개야? 어 개네 어우 되게 시끄러워요 여기에 자 문 열려라 번조버니가 있습니다 번조버니 보러 왔거든요 노란색을 놀려야 되는 건가봐 저기있다 번조버니 저기있다 아 치고 싶은데 각도가 안나오네 자 그래서 노랑색 누르라고 하니까 노랑색 누르면 예엥 약간 내려온거아냐 뭐야 또 노랑색이네 노랜색 예엥 뭐야 계속 노란색이야? 예엥 노 amplify 예엥 딴거 딴거 눌러봐 하트 하트 좋아요 어어어우mäß 뭐야 뭐야 이거 뭐야이거 에에에 Eric도 노란색 예에에에에 딴거 딴거 좋아 ya 하트 하트 좋아요 어어 ış 뭐야 뭐야 это 어얽 아 어 뭐냐고 이거 어 뭐야 뭐야 그거 어 어 어 뭐해 your 어디까지 쫓아온거야 뭐야 이거 어디까지 쫓아온거야 어 도망가 도망가 어어어어어 어 오지마 아 아 아 뭐냐고 이거 끊이컵 늘어나 번조머니 어디있어 어 뭐야 없어 여기있다 어 친구 들어왔네 안녕 친구야 번조머니 없어 내가 없애버렸어 아니네 아니네 여기있네 친구야 여깄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말라고 비켜 밀지마 아 잡아 막혔다 따아 오지마 오지마 반대쪽에 모이는 좀 보러 가야되는데 오지마 오지마 아 밀어 밀어 아 또 친구 또 잡힌다 아 친구 친구 잡힌 동안에 도망가 휴 오지마 여기는 뭐 있는거지? 아 여기는 그거네 퍼그 퍼그 지렁이 아 여기있네 얘는 이제 밝았을 때 움직이고 어두울때 움직이면 안되는 친구였는데 얜 그게 가만히 있는데요 뭐지 이거? 고장났나봐 얘는 고장났네 엄청 길어 아우 시끄러워 아하 여기있구요 아 근데 이런 맵이었는데 다른 맵도 있습니다 다른 맵도 보여드릴게요 다른 맵은요 여기인데요 변조변이로 변신을 할 수 있습니다 변신 예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면 줄 달고 내려가자 핫 안되네 아 뭐야 안되잖아 사기당했어요 사기맵이였어요 안달려 버튼 뭔데 아 버튼도 가짜였어 사기맵이였어 어 근데 여기 색칠 잘하면은 번조보니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쫙 머리집어넣 됐나? 아이고 다노래졌네 다리는 다리는 파랑색 다리는 초록색 점프 쫙쫙 하하하하 점프 쫙쫙 아유 아유 보라색 안되네 됐다 오 됐다 번조보니 번조보니 잠깐만 여기다가 아바타 껴 사는거 몇개 있거든요 아바타를 끼고 색칠했어야 되는데 엏 엏 됐어 똑같죠 와! 번조보니 심벌즈도 껴는데 심벌즈는 왜 장착이 안됐지? 아 몸통만 몸통만 초록색 어허헔허허허허 번조보니 번조보니 완성 아흐허허허허 똑같쪼 번조보니 똑같쪼 예엣 그래서 진짜 번조보니 보여드릴께요 여기 보면은요 진짜 번조보니 있어요 보여요 징 치고 있어요 친구야 한 formal 간다 안 Как 가냐 내가 한번 가볼게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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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번조버니가 이렇게 짐으로 머리 꽉 찍어버려요 그런데 재밌어 재밌어가지고 친구들 줄 서서 지금 막 머리 짜부대려고 구경하고 있어요 짜부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서 나 이제 기다려야지 아 나는 왜 안하지 그러게 얘는 왜 안 짜부하냐 넌 저기 허기허기도 있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키가 작아서 그런가? 아 그런가봐 할수없어 아아악 하면 짜부댑니다 잡힙니다 저렇게 줄서 뒤로 줄서주세요 아무도 안쓰네 아하하하 왜요 갑자기 저 허기허기도 한번 보고할까 오랜만에 허기허기 눈알 돌아가는거 어 뭐세요 아아악 저긴 뭐 아무것도 없나 어 들어가지나 어 뭐야 들어갔더니 쓰러졌어요 안에 뭐가 숨겨져있나봐 뭐지 어 뭐야 어 뭐야 뭐가 있나봐 안에 허허 무시무시한게 있나봐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도록 하겠구요 어 재밌게 재밌게 플레이스따로 안녕